그래서 다행히 배고파서 이렇게 배고파서 그리고 같이 들고 오신 거예요? 아 이거 심박하다 진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아 발바닥만 딱 이렇게 팔 안 뜨거 난 녹아도 돼 원래 안 뜨겁지? 진지하다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이렇게 스피터로 가져오면서 스피터로 처음 봤어요 스피터 안 봤고 어떻게 가세요? 면회 오셨어요? 36.7% 12시 반에 예약했어요 3분 정도 오신다고 말씀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확진 이력 있으신 분은 없어요 저희 둘은 작년에 작년이에요 그럼 세 분 다 신속 검사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코로나 키트 가지고 오셨나요? 내리고 가지고 오셨어요 안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실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오셔도 될까요? 코 안으로 세 각기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집에서 내가 했었는데 나도 많이 안 물어봤을 때 난 안 맞아야 돼 문어로 세 가지 가시지 고막하지 light 많이 안 되었고 공식 그지 편집하자 편집하자 재인물 언니 축하해 이뻐졌어 이뻐졌어? 굳이 같아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으려 사진 찍으려는 거야 또 걸어봐 다시 왜 저래? 동영상이야? 동영상이야? 아니 언니 얼굴 안 나오게 할 거고 언니 얼굴을 다 가릴 거야 그래 그래 언니가 막 해 주는 거야? 언니가 해 주는 거야? 여기서 내가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잘 돼 있다 언니 여기 살피 맛집이야 진짜? 어 오 음 언니 연준님 덕분에 뭐야 가자 자 네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 신발 써와줄까?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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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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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실제로 먹는 거고 사이즈가 변할 수 있잖아. 2cm가 넘으면 무조건 항암이래. 1.72cm 안에 들어오면 미국으로 그거를 보내서 항암을 해야되지 않아야 되는지. 옹꽃 달걀이라나 그런 게 있어. 비싸. 지금 누가 있었어? 아니 병원에서. 단일이지. 없어 내가 태쳐야. 내가 만들어낸 거야 지금. 오히려 다 잘 맞을 수도 있어. 힘 빠져서. 무조건 Ori. 상인면이. 상인인인데. 차라리. 어. 차라리. 상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. 오래갔나가라와 바람에 욕돼서. 밤에 미리 구워 드릴 수 있지만 야채가 먹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